바다처럼 고요하고 칠흑같은 어둠 속 어디선가 들려오는 고혹적인 목소리에 제페토가 만들어낸 특별한 인형 피는 깨어납니다 존재의 목적도 과거의 기억도 없이 깨어난 피 어째서인지 자폭 스위치가 존재하는데 어? 진짜 죽네?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린 피 하지만 이상하게도 피는 다시 일어서서 동작할 수 있었습니다 램프 속에 든 귀뚜라미 인형 제민이와 조우한 피는 자신을 깨운 소피아를 만나기 위해 들뜬 코를 진정시키며 크라트 호텔로 향합니다 19세기 어느 해안가 크라트라 불리는 작은 어촌에 한 연금술사들의 무리가 찾아옵니다 그들은 크라트의 지하 깊숙한 곳에서 에르고라는 획기적인 에너지 물질을 발견했고 크라트의 천재 기술자 제페토와 협력하여 이른바 자동인형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덕분에 급속도로 발전하며 큰 불을 쌓게 된 크라트 진화를 거듭한 자동인형 제작 기술은 어느덧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는데 바로 그때 갑자기 폭주해 인간들을 사냥하기 시작한 인형들 예상치 못한 초유의 사태에 인간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벌이는 순식간에 피로 물들었습니다 몸을 숨긴 시민들은 도움을 기다렸지만 크라트의 무사계급 스토커들조차 점멸위기에 놓여버린 최악의 상황 하지만 피는 폭주인형들이 점령하니 거리를 뚫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썸녀가 호텔에서 부르는데 이걸 안가? 알 수 없는 소음을 내며 피를 공격하는 숙제인도자 하지만 의외로 잘 막아내는 피를 보며 약이 오를 대로 오른 녀석은 스스로 뚜껑을 열어 무기로 사용해버리죠 쓰러지기 직전의 상황까지 몰렸지만 빈틈을 노린 과감한 공격으로 결국 승리하는 피 그렇게 크라트 호텔로 가는 길이 열리고 다짜고짜 피의 정체를 묻는 호텔 보안장치 모든 인형들은 위대한 약속 제사항에 따라 거짓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인형이라고 대답하는데 결과는 입국 그러나 이대로 물러날 수 없었던 피 인형 장인 제페토가 심혈을 기울인 인형답게 피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한 가지 있었으니 그건 바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몸속에서 무언가를 느낀 피 형용할 수 없는 이질감을 뒤로하며 피는 크라트 호텔로 들어섭니다 그렇게 충격적인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옅은 미소를 머금고 우아하게 다가오는 한 녀석 그녀가 바로 소피아였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듣는 자의 능력으로 인형들과 대화할 수 있었던 그녀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피를 깨웠고 우선 제페토를 찾아달라고 부탁합니다 한편 호텔에는 다른 이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는 지배인 안토니아도 있었습니다 몸이 서서히 굳어가는 일명 화석병에 걸린 그녀는 피에 대해 뭔가 아는 눈치였고 누군가의 추억이 담긴 옷도 한 벌 선물해줍니다 옷을 갈아입은 후 피아노를 만져보는 피 알 수 없는 익숙함이 있었지만 기억나는 것은 없었기에 우선은 제페토를 찾으러 길을 나섭니다 아늑한 호텔 내부와는 달리 여전히 처참한 거리의 풍경 전투용으로 개조된 왼팔인 리전함을 적극 활용해 인형들을 차례로 쓰러뜨리며 나아가는 피는 어째서인지 전투에 매우 능숙한 인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모는 사람과 너무 흡사해서 상인들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죠 다양한 종류의 인형들이 피를 막아섰지만 신상 무기까지 구입한 피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무기 수리도 직접 해버리는 클라스 드디어 제페토의 흔적을 발견한 피 하지만 웬 스토커가 제페토를 위협하고 있었고 심지어 피가 인형인 걸 알아차린 스토커는 복수심을 불태우며 피를 공격합니다 기다렸다는 듯 조심스레 열리는 마차의 문 드디어 제페토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누구의 속삭임이었을까 자신이 인형을 만든 장본인이기에 이 사태를 책임지는 것이 옳다는 제페토 우선은 시청에 있는 인형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피의 임무였죠 이어서 손에 뭔가 잔뜩 쥐어주는데 애니그마 도구를 통해 무기를 분해하여 따로 조합할 수 있게 된 피 보스전에서 조력자도 수환할 수 있게 됩니다 제페토의 요청대로 시청으로 향한 피 그곳에는 버려진 파스꾼 설계 결함으로 방추됐던 시청의 마스코트 인형이 있었습니다 괴상한 외침과 함께 다가오는 파스꾼 이번에는 시선을 끌어줄 조력자도 함께였기에 마음 놓고 딜을 아! 인형이지만 순간 화가 날 뻔한 피 이내 정신을 차린 조력자와 함께 파스꾼을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공격까지 버텨내며 파스꾼을 제압한 피 아니 조력자 어이씨 내 막타를 다시는 너 소환 안한다 호텔로 돌아와 결과를 보고하는 피 제페토는 위험한 임무 때문에 피를 걱정했다고 말하지만 바로 다음 임무를 준비다 그것도 무려 4개씩이나 첫째, 베니니를 구출하고 인형 공장 가동을 멈출 것 베니니는 제페토의 친구이자 천재 사업가였습니다 둘째, 소식이 끊긴 대성당의 상황 확인하기 셋째, 검은 토끼단이 점령한 말룸 지구 해방하기 넷째, 이번 사태의 배후로 추정되는 인형의 왕 제거하기 친절하게 순서까지 알려주며 안전을 걱정하는 제페토의 말을 피가 거역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우선 베니니를 찾아 공장으로 온 피는 베니니의 호위를 맡았던 스토커 2인족 여우와 고양이를 만납니다 어디인지 뒤가 구린 인물대 같았지만 그들의 정보대로 베니니는 살아있었습니다 제페토의 친구답게 피를 알아본 베니니는 공장을 장악해 인형 군대를 만들고 있는 푸오코를 처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공장의 용광로로 진입한 피 그를 기다리고 있던 왕의 불꽃 푸오코와 조부합니다 알 수 없는 경고음과 함께 피를 맞이한 푸오코 뜨겁고 거대한 무쇠 몸을 마구 휘둘러대면 피를 압도적인 힘으로 몰아세웁니다 이제 스치기만 해도 돌로 갈 상황에 피었지만 푸오코가 불장난을 치는 빈틈을 놓치지 않았죠 결국 의미불명의 외침과 함께 쓰러지는 푸오코 피의 활약으로 크라트 호텔에 합류하게 된 베니니 크라트의 유명한 대보호이자 발명가였던 그는 피의 전투용 왼팔인 미저남의 제작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아픈 과거가 있었으니 위대한 약속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 자신을 살인마라고 주장하는 인형 알레키오에 의해 눈앞에서 부모님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제페토의 요청대로 대성당의 상황을 확인하러 간 피 어떻게 된 일인지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 인형들에게 점령당한 줄 알았던 대성당은 사실 괴물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괴물들은 카커스라는 존재로 한때는 인간이었지만 잘못 조합된 화석병 치료제를 먹고 탄생한 변종 괴물들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운 좋게 살아남은 생존자와 만난 피 어딘가 수상적은 그는 자신을 약제사라고 소개하며 화석병에 걸려 치료제를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당장은 지한주의 정체를 알턱이 없는 피였기에 일단은 대성당 안으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마침내 도착한 대성당의 최신부 끔찍한 무언가가 피를 지켜보는데 그것의 정체는 바로 틀림없는 대주교 안드레우스 만인의 존경과 사랑을 한몸에 받았었지만 이제는 지옥의 악마보다 추하게 변해버린 그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강철 무기조차 부식시켜버리는 산성침을 내뱉으며 우스꽝스럽게 공격하는 더러운 생명체 하지만 그 질긴 생명력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죠 하지만 낌새가 이상한 안드레우스 아니나 다를까 껍질 속의 진짜가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도저히 성직자였다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툭악한 탐욕으로 뒤틀려버린 안드레우스 수십년 전 연금술사들의 크라트 정착을 도왔던 살아있는 역사적 인물이었지만 이제는 죽음조차 그를 구원할 수 없어 보였죠 비참한 모습으로 쓰러진 안드레우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시체에서 에르고포자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같은 시간 위치 불명인 연금술사들의 섬 대주교의 죽음으로 인해 무언가가 해방된 듯 급속도로 모여드는 에르고에너지들 그리고 이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한 남자 현 연금술사들의 수장 시몬마누스 제페토의 옛 친구이자 동물 그리고 이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 중 하나였습니다 대성당의 상황을 정리한 피 이번에는 검은토끼단이 장악한 말룸지구에 도착합니다 우연히 다시 만난 여우와 고양이는 힘을 합쳐 검은토끼단을 몰아내자고 제안합니다 일단 고개를 끄덕이는데 사실 큰 도움은 안될거라고 예상했던 피였지만 웬일인지 똥물까지 뒤집어쓰며 열심히 싸우는 그들 덕분에 피는 짭짤하게 보상을 챙깁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막판에 내빼는 여우와 고양이 결국 피는 단신으로 검은토끼단과 대적합니다 생존자들에게는 오비를 뜯어내고 시체를 훼손하여 에르고를 수확하여 파는 4인조 범죄조직 검은토끼단 토커 출신이었던 그들이었기에 명예롭게 한 명씩 전투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개뿔 밀리니까 한꺼번에 돕미네 하지만 검은토끼단이라는 이름답게 3분을 못 버티고 쓰러져버린 마침 정신적 지주였던 맏형이 쓰러지자 멘탈이 깨져버린 동생들 그렇게 그들은 일단 물러갑니다 한편 검은토끼단의 아지트를 수색하던 피는 의외의 물견을 발견하는데 그건 바로 카를로의 초상화였죠 오래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카를로 그리고 그에 대해 말을 아끼는 제페토 풀리지 않는 의문을 뒤로한 채 피는 발걸음을 옮깁니다 인형의 왕이 있는 곳으로 전설적인 여배우를 배출한 문화 중심지이자 소피아의 어머니 이사벨 여사의 이름을 딴 장소 로사 이사벨 거리에 도착한 피는 곧장 인형의 왕이 있다는 대극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한편의 인형극 피의 심장을 꺼낸 제페토 인형 그리고 깨어나는 또 하나의 인형 이 무슨 해괴한 장난일까 공연의 피날레와 함께 등장한 인형의 왕 준비한 공연이 어땠냐는 듯 손을 내밀어 보는데 낮은 평점에 결국 그는 울고 맙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형의 왕과의 전투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깃털같이 가벼운 몸놀림 결코 쉬운 상대는 아니었지만 재빠르게 약점을 파악하는 피는 그를 제압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모습을 드러낸 인형의 왕 피는 알 수 없었지만 사실 그의 정체는 화석병으로 죽었다던 노미오 카를로의 옛 친구였습니다 아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속도로 낫을 휘두르는 노미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잠깐의 방심조차 허용되지 않는 상황 로미오 역시 전력을 쏟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결국 로미오의 무기를 부숴버리는데 성공한 피 하지만 별의를 굳힌 로미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까스로 인형의 왕을 쓰러뜨린 피 그의 물건 중에는 카를로의 목걸이도 있었습니다 어째서인지 직접 극장까지 찾아온 재패톡 이제는 인형이 아닌 화석병이 문제라고 말하며 연금술사들과 치료제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합니다 연금술사들에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해 오랜만에 안토니아를 찾은 피 평소와 달리 생각이 많아 보이는데 애써 웃음을 지어보이는 그녀 화석병으로 인해 그녀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듯 했습니다 아직 자신이 아름다운지 묻는 안토니아 인형답지 않게 고민하던 피는 유부남이 될 자격을 얻습니다 이어서 소피아를 찾아간 피 그녀는 카를로가 로미오에게 준 목걸이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로미오의 목소리가 기억나는가 싶더니 피의 외모가 더욱 인간처럼 변화합니다 호텔에 처음 왔을 당시의 모습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피 심지어 초상화까지 제페토의 요청대로 박람회장을 찾은 피 폭주한 인형들을 뚫고 나가며 연금술사들과 치료제의 흔적을 찾아보는데 치료제는커녕 발견되는 거라곤 오히려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괴물들 뿐이었습니다 대체 어디서 나타난 것들일까 피는 곧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때 레슬링 챔피언이었던 빅토르 화석병에 걸려 재기불능이었던 그가 비밀을 알려줄 열쇠였죠 링 위에 챔피언 출신답게 격투기를 구사하는 빅토르 가드를 뚫고 들어오는 묵직한 주먹은 풍분이 위협적이었지만 인형의 왕에 비하면 별것 아니었습니다 구겨진 챔피언의 자존심 연금술사들이 엘릭서라고 부르는 정체불명의 액체를 원샷해버린 빅토르는 다음 라운드를 준비합니다 타워 에이드를 먹고 확실히 세진 빅토르 레슬러다운 쇼맨십과 여유까지 보여주는데 방어용 리전압 이지스로 공격을 버텨내기 시작한 피는 결국 과도한 근육량으로 인해 지쳐버린 빅토르를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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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락하며 끝장납니다 실패작의 최후 그 뒤로 등장한 것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던 연금술사들의 수장 시몬 마누스 한때 제페토와 가까운 동료였던 그는 화석병으로 인류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고 인체 실험을 통해 카커스는 물론 빅토르까지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밝혀지는 화석병의 비밀 화석병은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었습니다 그 병은 육체를 점차 돌처럼 굳혀버리지만 동시에 그 인간의 시간과 기억을 응축시켜 에르고 상태로 변환하는 것이었죠 즉 피를 움직이는 에르고 역시 어떤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호텔로 돌아온 피는 소피아에게 더 많은 정보를 듣게 되는데 자아를 각성한 인형들이 한때 인간이었다는 것 화석병 치료 과정에서 강화 인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인형의 왕과 그의 군대는 사실 시몬을 막으려던 거였다는 것까지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있었지만 시몬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의 숨겨진 섬까지 갈 수 있는 이동수단도 필요했습니다 연금술사들을 위해 잠수함을 만든 적이 있던 베니니는 불모에 눕혀서 금색 에르고를 찾아오면 잠수함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하는데 베니니가 우려했던 대로 이 금색 에르고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형 폐기장에 아예 둥지를 틀고 버려진 인형의 에르고와 신체를 먹으며 끔찍하게 자라난 이 괴물이 금색 에르고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죠 창처럼 변형시킨 섬검을 크게 비두르며 괴물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피 하지만 괴물은 쉽게 지치지 않았습니다 끌어모았던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방출시켜 유경격을 성공시킨 피 괴물은 드디어 쓰러집니다 금색 에르고에 크게 기뻐하는 베니니 이제 잠수함을 작동시킬 수 있게 됐지만 한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작 그 잠수함이 어디있는지 모른다는 거였죠 결국 피는 연금술사들의 거점 중 하나였던 공방탑을 조사하기 위해 떠납니다 하지만 얼마 후 이미 납치된 제페토 범은 토끼단은 물론 여우와 고양이까지 범행에 가담한 상황 불행 중 다행으로 나머지 인원들은 무사했습니다 성당에서 만났던 약제사 지안주의 도움으로 잠시나마 병세가 완화된 안토니아는 숨겨왔던 사실을 하나 고백합니다 그녀의 초상화가 사실은 비밀통로라는 것 그리고 호텔이 연금술사들과 거래했었다는 것 안토니아가 알려준 코드를 연주하자 지하 깊은 곳으로 향하는 문이 열리는데 그곳은 바로 연금술사들이 에르골을 발견했던 일명 악마의 구덩이 트리스 매기스투스의 유산이었습니다 분명 잠수함도 이곳에 있을 터였지만 복수의 칼날 또한 피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바로 검은토끼단이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시작부터 전력을 다하는 그들 하지만 피도 결코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되살아나는 막형 연금술사들이 화석병과 에르고를 이용해 그를 되살린게 분명했습니다 아 그래도 이번에 3분은 넘겼다 드디어 연금술사들의 잠수함을 발견한 피 이제 그들의 섬을 찾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재정비를 위해 방문한 호텔 마침 베니니가 에르고 파장 분석기를 이용해 인형의 왕이 남긴 메시지를 해석해냅니다 로미오가 전한 충격적인 메시지 하지만 베니니는 인간인 탓의 일을 듣지 못했는지 그 내용을 물어보는데 피는 우선 제페토를 믿기로 합니다 하지만 다시 들어본 로미오의 메시지에는 로미오의 메시지에 대해 피의 마음을 끼우기 위한 애절한 외칭만 메아리 치듯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확인할 방법은 하나뿐 소피아 역시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현재의 모습은 분신일 뿐 그녀의 진짜 몸은 시몬이 납치한 상태로 능력을 이용당하며 고통 속에 감금된 상태였습니다 크라트의 오래된 가문에 전해지는 듣는 자의 능력을 어머니로부터 이어받은 소피아는 에르고 그 자체와 소통할 수 있음은 물론 그 속에 담긴 시간마저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약속의 영향이었을까 소피아의 부름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제페토가 위대한 약속을 새겨넣지 않고 만든 피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피가 쓰러질 때마다 시간을 돌려 살려낸 그녀는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부탁합니다 자신을 발견하면 죽여달라고 하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피 말없이 발걸음으로 옮긴 피는 섬의 해변가에서 카를로의 기억을 담은 에르고와 마주합니다 늘 바쁜 아버지를 더 자주 보고 싶어하던 어린 카를로 모나드 자손원에서 기숙 생활을 하며 만난 로미오 졸업식 쫓아 오디아는 제페토를 원망하는 카를로 훌륭한 스토커가 되고 싶었던 카를로 하지만 결국 어린 나이에 사고로 죽고 마는 카를로 모든 것을 기억해낼 수는 없었지만 카를로에 대해 좀 더 이해하게 된 피는 그의 아버지 제페토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사뭄한 경비를 힘겹게 뚫어내기를 수차례 드디어 시몬의 탑에 도착한 피 하지만 그 입구는 최종 완성 실험체 락사시아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빈틈없는 갑주와 거대한 대검 심지어 번개의 힘까지 다루는 락사시아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대가 확실했지만 피 역시 인형의 한계를 넘은 진화를 겪었기에 그 어느 때보다 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날 리 없는 락사시아 어? 여자였네? 뭐랄이야? 이 락사시아가 지키고 이런 액정의 형은 저한테는 여유를 수 없는 상대가 저에게서는 이 락사시아가 지키고 이 락사시아가 지키고 이 락사시아는 공격은커녕 방어조차 쉽지 않은 그녀 하지만 다행히 락사시아는 물몸이었고 그녀가 잠시나마 방전된 틈을 놓치지 않은 피는 마무리의 격을 가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장애물이 사라지고 이제 남은 것은 최후의 전투뿐 마지막 정비를 위해 호텔에 들른 피 그런데 안토니아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결국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안토니아 하지만 더 큰 슬픔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처참한 모습으로 탑에 갇혀있는 소피아 더 큰 슬픔으로 탑에 갇혀있는 소피아 더 큰 슬픔으로 탑에 갇혀있는 소피아 간절히 안식을 원하는 소피아에게 이제 피는 대답을 들려줘야 했습니다 결국 피는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자신의 에르고를 가져가달라는 소피아 그렇게 소피아는 피와 작별하게 됐지만 피의 심장 속에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태엽 소리가 아닌 진짜 심장 소리를 듣게 된 피 탑의 한켠에서 시몬 마누스의 기록을 발견한 피 그는 순수한 인간이 아니라 만들어진 존재였고 타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났기에 자신을 실패작이라 여기는 창조주에게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게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세상을 혐오하게 된 그는 막대한 에르고와 화석병 엘릭서를 통해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습니다 화석병을 퍼뜨려 끌어모은 그 많은 에르고를 이미 모두 흡수해버린 시몬 마누스 그는 정말 신이 될 수 있는 걸까? 저의 평화가 안내 .. 미소한 인자 생명을 지도를 대략 미소한 인자 스스로 작성하지 않은 이 SJ에게 기록을 받았는데 이 list의 현재 생명을서리를 만날 수 있는 저는 현재 사회적이니 무엇을 드릴 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선, 그는 과목을 더블를 꺼낸 아빠르, 집게 보는 것 아직 힘이 완전히 각성하지 않은 것처럼 왼팔을 감싸둔 채 오른손으로만 싸우는 시모는 본인의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흡수한 에르고의 힘은 건재했기에 결코 쉽게 쓰러지지 않는 그 순간 엉덩이에 달린 발을 보고 놀란 피였지만 그를 꺾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시간을 벌어낸 시몬 시몬 마누스의 껍질을 뚫고 새롭게 탄생하는 범상치 않은 모습의 새로운 육체 그것은 진짜 신이었습니다 아직 응애이긴 했지만 진짜 신이 되어버린 시몬 그의 빛나는 왼쪽 팔은 연금술사들이 성물로 모시던 신의 팔 즉 신의 일부가 현연한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힘을 완전히 깨우치지 못한 시몬 피에게는 이 모든 걸 막을 수 있는 조로의 귀에였죠 소피아가 피의 시간을 되돌린다는 것 이미 알고 있었던 시몬 소피아를 사랑했지만 사랑하는 방법조차 배우지 못했던 그는 이미 정해진 자신의 패배를 모두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기억과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시몬 그는 왜 굳이 피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일까 자신을 편견 없이 대했던 소피아를 회상하는 시몬 제페토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시몬의 소멸과 함께 활성화된 엘리베이터는 피를 지하 깊숙한 어딘가로 인도합니다 그곳에서 만난 제페토 갑자기 카를로를 되살리겠다고 하는데 필요한 재료는 신의 팔과 막대한 양의 에르고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 카를로의 에르고가 담긴 피의 심장이었습니다 심장을 내놓으라는 제페토 많은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가운데 문득 소피아를 떠올린 피는 거절합니다 갑자기 무언가를 준비하는 제페토 그것은 다름 아닌 인형 피보다 먼저 만들어졌지만 기술적 이유로 봉인해뒀던 카를로의 새 육체였습니다 이제 자아가 생겨버린 피는 스스로를 지켜야 했습니다 저의 생 그의 생명을 제술로 인형 핫치웠나? 머리에 반쪽이 날아가버린 이름없는 이녀 하지만 쓰러지기는 커녕 제페토의 통제를 벗어나 폭주해버리는데 내면의 분노를 폭발시키며 훨씬 더 강해진 인형 P 역시 길 수 없다는 결의를 다듭니다 P라는 존재로 쌓아온 기억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고 종처럼 끝나지 않는 미래를 건 치열한 사투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드디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피해를 지켜낸 재패도 대체 왜 결국 재패토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간 것일까 원망의 눈길을 보내는 재패토 그런데 그때 피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피가 진정한 자신의 아들이었음을 깨우치는 재패토 소피아를 꼭 닮은 인형 소피아를 사랑했던 시문이 이 이야기의 결말을 예상했기에 미리 준비해둔 것일까 피는 조심스레 그녀의 에르고를 인형에 이식합니다 피가 살아있음에 안도하는 그녀 그리고 그리고 둘의 첫 만남 때처럼 인사를 건넵니다 호텔로 돌아온 피 카를로의 기억을 완전히 되찾은 것인지 이제 그의 내면은 한없이 인간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여전히 인형인 상태 피는 진정 인간일까 인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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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열차 속에서 통화 중인 한 인물 지안조로 추정되는 그의 본명은 파라켈수스로 영생을 사는 견설적인 연금술사였습니다. 피에게 편집까지 남기고 떠나간 그가 크라트에서 진행한 실험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또 하나 아 크고 아름다웠고 위의 차는 이거다 아 아멘 아멘